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 저희 어디와있나요? 몽플리에 쪽이고 저희 몽플리에 해안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매립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해안가 쪽에 해수욕장? 이름만 한 개가 아니에요 한 세 개 정도 있던데 그쪽에서 중앙 쪽에 가면 바다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이고 내일은 하루에 도면에 세계를 돌아야 되는 강행군 일정이라 오늘은 좀 푹 쉬려고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점심을 바다를 보면서 먹을 생각이고 그리고 이쪽 주변이 랑그덕 쪽이니까 피폴드 피네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피폴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약간 루아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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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르 여기도 낚시꾼들이 있네 세상에 나 저렇게 낚시하는 거 처음 봐 부산에 가도 저렇게 낚시하는 거 장관이 있어 아 그래요? 모래사장이네 나 일로 안 갈래 어 나도 좀 그렇다 오늘도 동냥이는 저희 벗기지요? 네 그러네 동냥이 보기가 힘들어 어렵죠 예전에 왔을때도 동냥이는 잘 없었어? 뭐 이런데 오면은 당연히 없죠 누가 뭐 와인산지인데 몽불리에야 뭐 훨씬 느끼해 아 아 아 여기도 좋음 어차피 우리 방송을 해야하는데 한에는 좀 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약간 이거 많이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은 거 같은데 약간 그런 거죠? 응 여기 가산이 있는데 지금 저기로 가산이 많잖아 저 옆에 가 동양인 차별을 으흐흐흐흐흐흐 우리 상대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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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그지 저 이영대 응 고높에 수요양리밍 저희는 한주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시작됐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안 돼 선생님, 이 물이 필요해요 네? 뭐 뭐? 물 먹으래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도시... 휘변가에서 하니깐 고맙습니다 와인은 좋네요 맛이 편하고 되게 바실 느낌 그리고 요리도 살짝 심플한데 이렇게 선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음식하고 해산물을 넣으면 좋아요 저희 커플이요? 아닙니다 저희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? 보통 그냥 먹는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누나 저 29일날 무릎 갈 건데 아 아닙니다 지니님은 황치비 선물라고 저보다 한참 한참 선배님이시고 지금 역대 대한민국 여자 선물분들에게 선물를 통틀어서 최고의 선물라고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 네 아 네 하니님 만났으니 웃네요 얼굴 보여 드리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가게에서는 야외 빈제석을 두고 문항스 조절을 받고 두 번째 가게에서는 디저트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웨이터가 30번째 눈 마주쳐놓고 마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약간 동양인이와 철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지을 수 없어가지고 아 참 그러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거 처음 봤어 이렇게 하는 거 시가 되는데 어 자주 있는 일이 잘 안 돼 아 아 인프라망이 어 그쪽에서 일이 자동적으로 해서 어 어 어 어 그중box 어 어 いう 당기는데 제가 햇반 들고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곽톰이 굳이 햇반을 못 먹겠다고 들고 오게 뭔 소리 또 뭐 있어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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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야 면 다 빼야지 불기 전에 너는 원래 불기 불어야 돼 아 그래? 응 밥알에 씹히는 것과 옆에 이게 부들부들한 식감과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못 많이 하겠다 너가 봐 뭐 있어? 뭐 찍었어? 아뇨 아뇨 죽었거든 죽었다고? 너 철렁 빨래 갔다 오네 맛있겠다 아니 존나 맛있어 아 근데 이렇게 라멜 끓인 거에 햇반 넣은 거 처음 봐서 이게 존나 맛있다니까 진짜 아 마이크 같긴 해 아 저까지 넣지 마 아 진짜 납치가 있네 그래서 못 찍어준다고 아까 얘기 못 찍어 죽겠네 찍고 있네 씨 존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은혜이가 나한테 이걸 사 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지의 장식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아 이거 비싼 맛 있는데 친맛 엄청 많이 먹는 게 찌개 있잖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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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느낌이긴 하다 진짜 김치찌개 약간 거기에 밥 말은 뭐 이렇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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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삭이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얌얌 얌얌 시림프 빨간색이 있나? 아 근데 진짜 저거 좀 약간 깡패네 물까? 어 수입할 거 내일 바로 보내라 물을 아 매일? 어 매일 보내라 보내야 될 것 같아 이 친구 막내 조금 남는 ballots 한입 어인마가 주고 있는지 넣고 있는지 저기 안녕 여기 Isabella 나와 잠깐만 우왕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